네 저희가 아까 data.info를 통해서 missingValue가 있는 건 일단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해보죠 missingValue를 확인하는 코드는 data.isna 하고 뒤에다가 . 붙여서 sum을 해주면 컬럼별로 sum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고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 데이터의 전체 길이 랭스 데이터로 나눠주면 전체 데이터 대비 20% 전체 데이터 대비 40% 정도 미친 갈류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캐리어 같은 경우는 20%면 당연히 저희가 이거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해주는 게 맞고 컬러 같은 경우는 50%가 안 되니까 처리해주는 게 좋긴 한데 사실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저희가 가진 컬럼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얘는 인퓨트 해가지고 채워가지고 저희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미싱 밸류는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그 미싱 밸류 처리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헤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미싱 밸류가 있는 컬럼 캐리어랑 컬러 라는 이 두 컬럼이 텍스트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입니다 즉 여기에다 대고 뭐 민이나 미디언 혹은 0과 같은 숫자로 뭔가를 채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크게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각각 유니크한 밸류의 분포를 보고 어느 한쪽이 굉장히 다수다 지배적으로 많다 싶으면 거기에 그냥 할당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미싱 밸류라는 이름을 그 자체로 가져가면서 텍스트로만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서 이걸 한번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캐리어를 보시면 none 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nan 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미싱 밸류는 nan으로 등장을 하는 게 미싱 밸류입니다 none은 none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데이터를 엑셀로 불렀을 경우에 none 이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빵꾸난 셀이 있을 거고요 none은 none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말하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진짜 없는 거예요 캐리어 같은 경우는 통신사인데 저희가 이제 한국도 그렇지만 휴대폰 살 때 어떤 특정 통신사에 딱 속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휴대폰은 AT&T 향으로 되어 있고 스프린트 향도 있을 거고 none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라 오픈형인 거죠 자급제폰 같은 식으로 특정 캐리어에 속해 있지 않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nan은 정보가 없는 거예요 이게 AT&T인지 버라이진인지 none인지 어딜 위에 속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은 구분을 해 줄 거고요 여기서는 일단 다수의 기속시키기 보다는 unknown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하나의 텍스트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컬러도 마찬가지로 nan 값을 unknown으로 바꿔서 가져가 볼게요 지금 이 두 컬럼에만 있으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data.fillna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 모든 컬럼에 다 똑같은 값으로 채워 넣어질 거고 이번에는 텍스트를 넣을 거니까 어떤 미디언이나 민을 구하는 그 펑션을 쓸 필요 없이 바로 텍스트를 써주시면 돼요 unknown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할당을 안 하고 결과만 한번 보죠 보면 원래 여기 nan으로 들어가 있던 애들이 다 unknown으로 바뀌었어요 unknown, unknown, unknown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걸 이번에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할당을 해 주고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미싱 밸류 같은 경우 이제 텍스트로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주셔도 되고 음 저희가 텍스트로 바꾸고 난 뒤에는 get-termin를 써가지고 이거를 또 데이터를 처리를 해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로 가지고 있는 것과 nan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정말 엄연히 다른 얘기니까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요 이번에 쓰지 않은 방법이지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캐리어 밸류 카운트로 이 유니크한 값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딱 확인해 봤을 때 unknown은 저희가 nan 값이니까 무시하고 none이 863이고 AT&T가 177, Verizon 87, Sprint가 52 그러면 unknown으로 만약에 안 해줬다면 저 같으면 이 none에다가 얘를 기독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unknown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가져가서 처리를 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싱 밸류는 이렇게 다 처리가 됐고요 다음에는 그 카테고리 컬럼들을 또 한번 다시 처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